자, 감독님, 잠깐만요. 머리 좀 만지고요. 네,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하랑이들, 반갑습니다. 김아이에요. 자, 오늘은 일본에서 후쿠오카 여행에서 사온 면세품 리뷰를 할 건데요. 면세품 물건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은 면세품은 싸긴 한데 일반 물건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품이라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최저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히 인터넷 적립금을 때려 먹이면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릴 거는 인터넷 면세점 가입 좀 하세요. 진짜 싼데 왜 이렇게 가입을 안 하는 거야. 그치? 인터넷 면세점으로 구매를 하면 연세품도 정말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인솔장에 가서 물건 수령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되게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다들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적립금은 하루에 300만원씩 그냥 줘요. 쌓인 게 아니고 적립금은 그냥 300만원씩 풀어요. 인터넷 면세점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적립금을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신세계만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러 신세계만 이용한 게 아니고 면세점도 가장 유명한 면세점이 신세계, 롯데, 신라 이 세 가지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BC제품이나 클리오 제품 다 비교했는데 신세계가 가장 싸어요. 그래서 구매한 거. 면세점도 다 세 가지 다 비교하고 구매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정말 최종 계산 전까지 알지? 적립금도 때려놓고 뭐 멤버십, 포인트, 쿠폰 다 써가지고 딱 결제 전의 금액을 서로 비교하면 좋을 거거든요. 저는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했고요. 가장 첫 번째로 산 제품은 자, BC 미네랄 89 듀오 50ml 두 개의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저번에 도쿄 여행 갔을 때도 구매했던 아인데요. 정말 BC89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심지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영에서 하나에 45,000원짜리 팔고 있는 제품을 듀오로 57,000원에 면세점에서 팔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적립금을 때려넣으면 42,893원에 그러니까 하나당 21,000원? 그쵸? 너무 싸게 구매한 올리브영에서 하나 살 가격으로 이 듀오 두 가지 제품을 살 수 있는 아마 얘는 제가 당분간 다른 화장품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쓸 거 같아요. 이렇게 50ml 짜리가 두 개 들어있는데 진짜 이거 뜯지 말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어... 한 명 아직 남았거든요? 얘는 진짜 발림성 자체가 너무 좋고 특히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어... 되게 가볍게 부드럽게 발리고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매장이 있어요. BC89가 어... 그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얘는 진짜 아침에 발라가지고 저녁에 세수하려고 비누칠하기 전에 원래 물 세안을 먼저 하잖아요. 물 세안을 딱 했을 때 처음 바른 그 느낌이 그대로 나는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어... 진짜... 피부에 바르는 첫 에센스로는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 음... 쿠션만 사용하니까 금방 사용하더라고요. 뷰티 하시는 유튜버 분들 영상 많이 참고해봤더니 원래 쿠션은 야외 나갔을 때 화장 수장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용량이 15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죠. 쿠션 다 15g 정도밖에 안 돼서 얘네 하나로 한 달을 버티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같이 구매했습니다. 클리오 누디즌 벨벳웨어 파운데이션 클리오 벨벳웨어 쿠션 이렇게 두 가지 클리오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사은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클리오 베이스 메이크업 3종 키트까지 선물로 챙겼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 가격이에요. 인터넷 최저가로 제가 연세점 구매했을 때는 인터넷 최저가를 항상 같이 보세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최저가 18,000원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최저가 16,000원 어 그리고 이게 쿠션 리필까지 같이 들어있는 상품이거든요. 16,000원 최저가로 제가 봤어요. 얘는 최저가가 18,000원이었잖아. 면세점에도 18,000원이었어. 그 인터넷 최저가가 16,000원이었잖아. 면세점이 18,000원 18,628원으로 얘가 더 비쌌어요. 근데 왜 같이 샀냐 얘네를 정립금을 먹이니까 얘가 12,134원 그리고 얘도 12,134원 토탈 두 가지 산 가격이 34,000원을 구매할 수 있는 아이들을 정립금을 때려넣어서 25,334원에 구매를 한 거예요. 심지어 금액 이상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자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클리오 누디즘 벨벳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파운데이션 붓까지 선물로 주더라고요. 얘네는 면세점이라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얘네가 벨벳 누디즘 아이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출시 기념으로 주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매한 거고 디렉터 파인님께서 여름에 쓰기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이 아이를 착한 아이로 추천했기 때문에 발림성이 가볍고 지속력도 중상 그리고 무너짐이 약하고 무너짐이 거의 없고 그리고 땀이랑 이런 거에 되게 좋다고 해서 이 아이를 구매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괜찮다. 브러쉬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거고 클리어 누지든 벨벳 에어 쿠션 02번 란제리를 구매했고요. 이 아이도 리필까지 같이 구성돼 있는 제품이에요. 15g 15g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리필까지 베이스 메이크업 3종 키트 주는 사은품인데 이렇게 프로 텍스처 파운데이션 에그포 프라이머 5mm까지 심지어 따로따로 구매할 때보다 구매할 때보다 같이 계산하면 더 좋고 5만원 이상 할부도 되고 총 결제 금액이 6만 7천원인데 할인과 적립금을 사용해서 5만 371원에 구매했습니다. 약 만 7천원 정도 절약한 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인터넷 면세점 이용하세요. 너무 싸게 구매를 해서 요번에도 만족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탱글앤들 빚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탱글앤들 빚을 검색해보니까 오히려 면세점 보다 인터넷이 더 싸더라구요. 어 그래서 그 아이는 구매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는 인터넷을 따로 구매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 물건이 딱 정해져있다 하면 그 아이와 면세품의 가격이 뭐가 더 싼지 혹은 인터넷 면세점 아이가 더 비쌌을때 또 적립금을 쏟아부으면 얼마나 더 싼지 왜냐면 아까 이 누디즘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더 쌌는데도 적립금을 때려넣으니까 얘가 더 싸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